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자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처음 시도해보는 먹방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성경적인 과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여기 있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입니다. 저는 주변 분들은 다 아는데 제가 두리안을 정말 좋아해요. 우죽하면 제가 차시니까 저보고 차두리라고 부를 정도로 제 이메일 아이디는 요즘 쓰는 이메일 아이디는 다 이제 오마이 두리안 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두리안을 좋아하죠. 2015년에 처음 두리안을 먹어봤었는데 말레이시아를 가서 그때 제철 두리안을 처음 먹고서 충격에 빠졌어요. 뭐 이런 음식이 다 있지? 여태껏 제 국왕을 통과했던 모든 음식 중에 가장 맛있어요. 모든 요리 다 포함해 가지고. 간혹가다 이걸 뭐 악마의 음식이네 뭐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정말 정말 좋아하고 심지어 두리안 때문에 억지로 해외 나갈 일을 만들기도 하고 두리안을 파는 해외에 가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두리안을 사먹고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끔 생각나면은 냉동 두리안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 근데 이 두리안이 왜 성경적인 과일일까요? 자 일단 두리안의 외형을 보면요. 굉장히 딱딱한 가시공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뾰족하고 무겁고 단단해요. 실제로 매년 낙과하는 두리안에 맞아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맛있는 게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그 두리안의 껍질을 딱 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 형태의 과일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이게 마치 말랑말랑한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생크림보다 살짝 더 단단한 느낌?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부들부들한 과육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역시 겉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 그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선진자인 사무엘조차. 사월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 외형에 속아서 다윗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렇게 비루하고 없어 보이는 친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습관입니다. 두리안을 보면서 늘 우리의 속단을 반성하게 됩니다. 외형이 좋다는 이유로 과하게 좋게 평가하고 외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과소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 거죠. 일단 한입 좀 먹고 얘기하겠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냉동 두리안은 현지에서 먹는 거에 비하면 맛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아쉽지만은 그냥 마음을 달래는 그 정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리안의 냄새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두리안 냄새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굉장히 독하다. 무슨 가스 냄새 난다. 하수구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두리안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너무너무나 향긋한 냄새거든요. 제가 지금 방에서 문 꽁꽁 닫고 이걸 먹는 이유도 이걸 들고 나갔다간 아내한테 혼나요. 냄새 난다고. 네 뭐 아무튼. 교민들이 이 두리안 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만약에 두리안이 향기까지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벌써 멸종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너무 맛있는 과일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걸림돈도 없었으면은 애초에 그런 농장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 냄새가 결국엔 이 과일을 지켜준 하나의 어떤 방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각자 삶마다 자기만의 가시가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나는 왜 이런 부분이 아쉽지? 생각해 본다면은 외모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마 그런 아쉬움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외모가 이랬더라면, 내 키가 좀 더 컸더라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에 악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좋은 것이 타인의 악함과 질투와 시기를 불러올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또 내가 악하다 보니까 그 좋은 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짐이다, 가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나를 지켜주는 도구였던지도 몰라요. 제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싸움도 잘 못하니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저한테는 항상 아픈 기억이었어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 항상 운동을 쉬지 않았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초등학생 시절에 내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과연 다른 친구를 안 괴롭혔을까? 어우,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안에 화도 많고 성질도 많아서 만약에 거기에 힘까지 썼으면 전 분명히 지금쯤 누군가한테 가해자로 기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의 짐이었던 것이 나를 보호해준 하나의 방패였던 거죠. 이 두리안을 보면서 내 안에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입 먹고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두리안이 성경적 과일인 이유 세 번째 이 냄새 얘기를 하나 좀 더 하고 싶어요. 맞아요. 두리안 냄새가 굉장히 독하고요. 냄새를 엄청나게 잘 풍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남아에 있는 호텔에 가면은 그 아예 문이나 엘리베이터에 써 있어요. 노 두리안 해가지고 두리안 반이 금지예요. 아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몰래 호텔에 숨겨와서 두리안을 먹었다. 그러면 그 방을 이틀간 폐쇄를 하고서 공업용 공기청정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그 냄새를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방에다 싹 돌려야 냄새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향기가 막 풍겨나서 얘만 어디에 갖다 놓으면 그 주변이 다 예수님 이야기로 바뀌는 거죠. 이단들은 이게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신천지다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면은 내 지인들이 걔 근처에 가는 걸 두려워해요. 혹시라도 걔한테 그 종교를 올마올까봐. 왜냐하면 얘네가 하도 그 종교를 말하고 그 종교를 전하고 하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 또한 그런 두려움의 시선을 받고 있나? 아우, 쟤랑 놀면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저봐도 누가 쟤랑 얘기했다가 교회 다니잖아.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두리한 만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향기를 늘 강하게 풍겨서 주변에 정말 예수님으로 물들일 수 있는 항상 그런 태도를 지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일을 보면서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성경적인 과일입니까? 그런 걸 알아보지 못하고 이게 뭐 냄새가 난다니 어떤다느니 내가 두려운 좋아하는 걸 보고 이해가 안 간다느니 당신들이 모르는 거라니까. 자, 첫 먹방 컨텐츠 이렇게 마칩니다. 안녕!